오늘 서울중중부포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아서 바깥활동하는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사정이 다른데요. 남해안과 제주산간에는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점,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새벽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밖의 지붕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차츰 옅어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계속해서 오늘 약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특히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강원도는 10에서 50mm, 서울, 경기지방은 내일 5에서 20mm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낮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기온이 29도를 비롯해 강릉 29도, 청주와 대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대전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영남지방은 화요일인 모레까지, 또 영동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수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축하ats. 감사합니다.